자, 그 다음으로 22번입니다. 초과 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이제 8급, 직급이 8급인 조대리가 받아야 할 초과 근무수당의 총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시간당 초과 근무수당의 계산은 기준후봉의 55%만 적용을 시켜줘요. 주요시간 포함해서 월 근로 209시간으로 산정을 해요. 자, 그래서 초과 근무시간은 22시 이전에는 50%, 그 다음에 22시에서 6시 야간 근무할 때는 100%를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뭘 먼저 구해 주셔야 되냐면 초과 근무수당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초과 근무수당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낼 수 있냐면 일단은 기준후봉에다가 55%니까 0.55겠죠? 자, 근데 얘를 209시간으로 산정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초과 근무시간 곱해 주시고요. 거기를 209로 나눠주시고 곱하기 0.5를 하든지 곱하기 1을 하든지 22시 이전과 22시 이후로 나눠서 자, 그럼 일단 볼게요. 22시 이전은 총 7시간을 일을 했고요. 22시 이후는 얼마큼을 했어요? 얘는 6시간을 일했습니다. 자, 그럼 2전을 가지고 볼게요. 22시 이전 22시 이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250만원에 곱하기 0.55 하시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초과 근무는 7시간 했고 209로 나눠주는데 얘가 또 절반이 되겠죠. 22시 이후입니다. 그러면 250만원에 0.55에 얘는 6시간에 나누기 209가 되겠죠. 되셨죠? 그럼 이 아이 두 개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250만원에 0.55 그리고 나누기 209는 공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2분의 7 플러스 6이죠. 이 아이가 곱하기 250만 0.55 나누기 209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2분의 12 되거든요. 그러면 2분의 19 돼요. 250만 0.55 나누기 209분의 1 혹시 209가 우리 19로 나눠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19, 19, 19, 19, 0 이렇게 되네요. 아, 11이고 또 0.5가 되겠죠. 되셨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이 아이는 250만원을 나누기 4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250 나누기 4 해볼게요. 4, 6에 24 10 그럼 4, 2, 8 이렇게 되네요. 6만 2천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4번이 정답인 것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죠. 여기서의 중요했던 포인트는요. 이렇게 남은 아이들을 우리가 계산을 잘 해낼 수 있느냐 분배법칙을 가지고 접근하셨어야 이 아이들을 각각 구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조금 더 계산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3번으로 와서도 보도록 할게요. 23, 24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요.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물음의 답하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글 읽기 전에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위에 설명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요. 실질 국외의 순수취 요소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GDP와 실질 GDP, 실질 GNI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느 해에 GDP가 그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면 총 산출량이 증가했거나 산출물의 가격이 상승했거나 아니면 줄 다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국가 경제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대요? 물량과 가격 요인이 분리되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냥 GDP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많이 만들어냈을 수도 있고 둘 다 됐을 수도 있어.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물량과 가격을 분리시켜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이 되어 추게 되고 있는데 경상 가격 GDP라고도 불리는 명목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그 생산물이 생산된 기간 중에 그 기간의 가격을 가지고 계산한 거고요. 실질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서 얼만큼이 됐는지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그 가격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불변 가격 GDP라고도 한대요. 그럼 GDP와 관련해서 먼저 좀 볼까요? 한 나라의 총 생산량이 전년과 동일해도 GDP가 변동될 수 있죠. 뭐가 달라졌을 때? 가격이 변동됐을 때. GDP는 생산량이 늘어도 커지고 또는 가격만 커져도 커져요. 그리고 둘 다 커져도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달라지면 GDP도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GDP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가격과 물량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가격이 얼마고 그때 당시에 가격과 얼마큼을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GDP가 결정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 GDP의 변동요인 실질 GDP는 불변 가격이라고 했죠. 불변 가격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기준, 즉 가격이 동일하다. 그리고 생산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동요인은 바뀌었죠. 물량이 됩니다. 왜? 어느 한해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동일하게 놓고서 그걸 봐주고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치만 GNI도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니 실질 GNI는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질 GNI도 실질 GDP로부터 산출이 된대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까지 손해와 이익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데 실질 GNI 같은 경우에는 실질 GDP 플러스 교역 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 그리고 여기 실질 국외 순수치 요소 소득을 가지고 구해낸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교역 조건은요. 수출 가격을 수입 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수출입 상품 간의 교환 비율이고요. 자, 교역 조건이 변화하면 생산미 소비자가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 소득도 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 동일한 수출 물량으로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이 감소하겠죠. 예를 들면 이전에 100원이었어요. 그럼 100원에 우리가 10개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 아이가 200원으로 올라요. 그럼 같은 금액으로는 우리는 절반밖에 구매를 못하겠죠. 이런 차이가 생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는 소비나 투자에 필요한 재화 수입량이 줄어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역시 소비나 투자 감소는 바로 실질 소득의 감소가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실질무역 손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4번으로 와서 한번 볼게요. 다음 지문을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국내 생산은 없고 요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자, 기준 연도인 2019년 한 대당 만 달러인 자동차 10대를 수출한 대금으로 공작기계 한 대를 수입했어요. 2022년도에는요. 같은 금액의 공작기계 한 대를 수입하려고 동일한 자동차를 20대를 수출했대요. 아,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달라졌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실질 GDP 한번 볼까요? 자, 2019년에 실질 GDP를 찾게 되면 1만 대당 어떻게? 10대죠. 자, 10대. 그러면 2020년에는 누굴 기준? 2022년에는 누굴 기준? 요 아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를 하게 되면 얘는 20만, 얘는 10만이 되는 거죠. 따라서 2022년에 실질 GDP는 10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9년과 22년에 자동차 10대의 구매력이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달라졌죠. 왜? 10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공작기계 한 대만 수령할 수 있는데 이번에 20대를 팔아야 되니까 달라졌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역 조건은 어때요? 동일하죠.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동일한 거 아니에요? 같은 거 샀잖아요. 자, 보세요. 자동차 10대를 줬어요. 그랬더니 공작기계 한 대를 줬단 말이죠. 근데 똑같이 10대 주면 주나요? 아니죠. 20대 줘야 한 대 주니까 바뀐 거죠. 그러므로 실질 GNI는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손이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2번이 맞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당히 어렵고 내용이 힘들 수 있지만 앞에 지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